단기적으로 급등락은 있지만 이 청소기 로봇 쪽에 국내 시장 1위라는 지위 장기간 3년 가까이 계속 지금 1등 유지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성장하는 그림에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제일 큰 현대차가 글로벌 혁신센터에 로봇을 넣기 시작하면 현대차 계열사에만 넣어도 그냥 끝나는 거죠 압도적인 원탑이고 그리고 서비스 관련돼서 지금 물류 로봇이 연평균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까지 커진다고 봅니다 일반 제조로봇보다는 훨씬 성장성이 2배 이상 차이나는 회사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로봇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락 틈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로봇주 무엇이 있을까요? 큐렉소는 많이 말씀드렸고 로봇주 저는 로봇주 추춤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주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요표 띄워주실 건데 두산 로보틱스가 30% 빠졌고 SPG 같은 경우도 20% 큐렉소 20%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선방한 게 고형은 사실은 로봇주인데 이 IT 검사 장비 쪽에 포커스가 많이 확실히 반도체 포지션이 커서 고용이 사실 수익률은 제일 좋았고 최근에 이 청소기 로봇 에브리봇이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에브리봇 관련돼서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그 아이로봇이 글로벌로는 1등인데 국내 시장에서 에브리봇이 여전히 1등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은 사실은 저는 단기적으로 급등락은 있지만 이 청소기 로봇 쪽에 국내 시장 1위라는 지위 그러니까 거의 국내 시장 점유율 장기간 3년 가까이 계속 지금 1등 유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가 저는 밸류에이션이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정부저피비아, 로봇, AI헬스케어 그리고 엔터도 많이 빠졌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성장하는 그림에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외국인 기관이 특별히 싫어하지 않아요 둘 다 좋아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는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에도 걸리고요 2차전지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제약바이오에도 필요하고요 반도체에도 필요합니다 로봇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출산, 저출산, 초거령화사의 초거령화사의 얘기하잖아요 저출산의 최대 수혜는 무슨 아가방 컴퍼니가 아니고 로봇 관련주라고 보고요 초거령화사의 최대 수혜주는 AI 의료가 아니라 저는 로봇주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수혜주가 그래서 로봇주에 상당히 기회가 있는데 결국은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 보면 로봇에 상당히 가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방산주 쪽에서는 후발주자였지만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주가가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조단위로 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로봇 회사의 거의 10개 넘는 회사의 이대주죠 삼성은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9년에 완전히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로봇주가 의료용 로봇을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의료용 로봇 말고도 너무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위인데 3등인 테크맨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랑 0.9%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올해 안에 뒤집일 가능성이 높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로 제일 잘하는 협동 로봇 이게 골고루 다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뭐 말씀드리려고 하면 협동 로봇하고 물류 로봇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대차가 싱가폴 글로벌 혁신센터에 드디어 이제 공장 생산하는 셀 라인에 로봇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싱가폴 글로벌 혁신센터가 다풍종 소량 유연 생산 방식인데 다풍종 소량 생산 나오면 로봇 투입해 가지고 결국 인건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큰 현대차가 글로벌 혁신센터에 로봇 넣기 시작하면 현대차 계열사에만 넣어도 그냥 끝나는 거죠 현대위화 현대모비스 기아 그죠 뭐 다양한 이제 현대 밑단에 아 뭐 너무 많죠 뭐 성화이텍 화신 뭐 그죠 이런 현대차 자동차 밸류체인에 로봇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수는 저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현대글로벌스가 라스트 스마일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최종 물류 배송할 때 물류회사잖아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자율주행 로봇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이거 따끈따끈한 웃습니다 스마트 물류가 물품을 로봇팔이 분류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신뢰해서 적재도 하고 직접 운반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구조 가장 취약한 데가 물류잖아요 맞아요 이거 로봇으로 해결하면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죠 인력관려면 조금 뭐 노동시키면 난리 나잖아요 야간에 시키면 그잖아요 돈 더 달라고 하고 막 그죠? 노조 이슈도 있고 노조 이슈 심하잖아요 근데 노동규제,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 때문에 지금 이 산재 관련돼서 리스크가 너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데 로봇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대당 2억 하던 게 지금 4천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류하면 글로벌 압도 중 1등이 아마존인데 디지트라는 로봇이 있거든요 아마존 물류 로봇 그게 지금 연초에 CES 화두 중에 10대 거기에 뽑혔어요 왜 삼성의 볼리, 공처럼 생긴 거 그것도 화제되는데 아마존의 물류 로봇 디지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에서 자율주행이랑 결합해 가지고 실제 다니면서 AGB랑 AMR에 있는데 AGB가 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앞에 방해물 있으면 알아서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고 사람 있으면 피해가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존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트를 엄청나게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일부 공장에서 물건 여기서 여기에 옆으로 옮기는 거에서 이제 직접 알아서 다니면서 적재하고 내리고 싣고 그걸 다 하게끔 했다거든요 그럼 아마존 그거 되면 같이 부각되는 게 당연히 협동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봇틱스 계속 좋을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도 로봇 미친듯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까 두산 협동로봇하고 같이 분류되는 게 현대글로비스도 물류로봇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도 다 이거 물류로봇이거든요 근데 물류로봇하면 결국은 제일 부각받는 회사는 티로보틱스입니다 티로보틱스가 SK온에 한 개 라인에만 납품을 했거든요 300억 정도 근데 SK온 지금 2차전지 공정 라인만 지금 90개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절반만 가져가도 4,500억에서 5,000억 그림이고 근데 SK온에 이미 납품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경쟁사가 있어요 V1텍이랑 회사도 있고 티라유텍이랑 회사도 있는데 저는 T로보틱스가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티로보틱스가 사실은 LCD랑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빠르게 로봇으로 확장해가지고 SK온 납품했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작년 말에 LG 이노텍 공식 벤더 받았거든요 그럼 LG 이노텍 쪽 OLED 관련된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LG 이노텍 뒤에 더 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SK온 납품 이력이 있는 티로보틱스를 안 쓸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을 넘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장성을 충분히 볼 필요가 있고요 SK온이 90개 라인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0개 라인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초 공급자 SK온 납품 이력이 굉장히 2차전지 쪽에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관련돼서도 OLED 8세대로 가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깎아 먹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다 OLED 패널로 바뀌기 때문에 OLED 쪽도 8세대 OLED 쪽 확대되면 최소한 기본 방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막 이익이 깎이거나 매출이 깎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LCD 때문에 2,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OLED도 지금 다 바뀌는 추세니까 그래서 이쪽도 좋아지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로봇 메커니즘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물류로봇 관련돼서 아까 1세대 AMR, 2세대 AGV 둘 다 다 하거든요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로봇까지 하니까 이 회사가 T로보틱스가 물류로봇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25에서 30% 됩니다 협동로봇이 35%고요 거의 협동로봇에 준하는 만큼 커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실제 숫자가 찍히니까 아마 2차전지 공장 들어가는 게 시차가 한 2, 3개월 시차가 있으니까 선발주 돼서 들어가겠죠 SK온 북미하고 만약 LG엔솔 북미의 라인 까는 거 대비해서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물량만 그래도 연평균 30에서 4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물류로보틱스 중에는 압도적인 원탑이고 그리고 서비스 관련돼서 연평균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까지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25에서 30% 성장 나오면 그냥 일반 제조로봇보다는 훨씬 성장성이 2배 이상 차이나는 회사고 아까 의료 관련된 큐렉소 많이 말씀드렸는데 큐렉소 못지않게 이 회사도 충분히 저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래서 AMR 시장 자체 전체 물류로봇은 25%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이동 로봇 AMR 시장은 34.3% 요표 하나증권표 따르면 34%까지 성장하는 그림이고 티로보틱스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투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투자 아이디어라는 주목할 만한 기업 섹터가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 반도체 좋은 것만큼 계속 좋은 게 전력기기 쪽이군요 그래서 3,4등 업체 재룡전기까지 이런 회사들까지 신고가 나는데 전력기기도 두 가지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신규 수요 계속 꾸준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까지 세 개 회사가 다 좋아지는 그림이라서 전력기기도 관심은 없지만 신고가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밝혔잖아요 변화기 차단기 아 맞아요 없어도 못 팔고 계속 쇼티지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변화기 차단기 쪽은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급격하게 꺾이는 시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은 수출 데이터가 꺾이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둔화 국면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조금 신규 투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좋아지는 그림 전력기기 쪽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수출 데이터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는 클래시스 원택 비율이 좀 주춤하니까 어디가 날아가냐면 휴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휴젤 20만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필러 이쪽까지 다 보자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 업종은 전력기기 하고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수출 데이터가 체크가 되니까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리면 좋을까요? 1억이 있으면 아까 한번 주가가 분명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5월달이나 6월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 1년에 3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하면 한번 주가가 크게 빠질 것 같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20% 저는 0순위로 일단 갖고 있자 현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고 최근에 보니까 인버스가 최저더라고요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200 인버스 52주 최저가 수준이군요 인버스를 갖고 계시면 해치 차원에서 조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 번도 인버스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있다고 보고 아니면 현금 들고 계시는 거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는 역시 로봇 로봇 20% 그리고 반도체 HBM 관련주 말고 주도주 말고 아까 말씀드린 전공정이라든지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쪽 20%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10% 제약바이오 중에 주도주인 알테오젠 레오캔바이오 말고 알테오젠 레오캔바이오랑 같은 ADC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회사 그런 쪽이 10% 나머지 10%는 미용의료기기 10% 전력기기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 쪽에 한 10% 그러면 현금 20% 로봇 20% 40% 반도체 소부장 20% 60% 그 다음에 전력기기 10% 70% 미용의료기 80% 그리고 2차전지 20% 남겠습니다 그럼 100% 네 좋은 투자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스얼라이언스랑 스터디를 또 하나 시작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이제 외부 지방 강연 갔는데 사람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강연 열심히 많이 가고 싶고 그래서 지방 강연 갔는데 충격적인 거는 그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매출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서 진짜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그래서 기업 분석 훈련소는 기업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지만 기업 어떻게 분석하기 전까지의 과정 완전 센 기초 차트는 뭘 봐야 되고 재무제표는 뭘 봐야 되고 차트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재무제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주시투자 기본 개념이나 용어는 뭘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실전 투자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을 떠나서 도와주시는 분야 스텝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완전 밀착케어 해서 숙제 점검도 해주고 열심히 강의를 보고 있는지 체크도 해주고 100일 동안 진짜 센 기초 다지는 수업을 하고요 투자 관련된 실전 투자 노하우 사례를 많이 들어서 2차전지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2차전지 반도체 다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무제표 실전 사례 차트 실전 사례 그렇게 해서 기초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도 정말 감사하게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강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10회 이상 만나서 그 주에 이슈는 핫한 거 말씀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현재로서는 3회 예상되어 있지만 더 늘릴 생각으로 해서 좀 기초를 통해서 방향성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로 종목만 듣고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독자적으로 원칙이랑 기준 정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거를 A부터 Z까지 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대한이 한 60강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랑 공부하고 스터디해서 혼자 독립해서 투자하실 수 있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약간 최근 이슈라든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사실 이걸 잘 들어야지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에서 진짜 내가 돈 될 만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들어보면 좋겠네요 진짜 제가 요새 열심히 읽는 책이 있거든요 산업 분석 책입니다 산업 분석 책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 신문에서 하는 산업 분석 책은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내학 대표님 쓰신 책이 가장 최신 업데이트 본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초 중에 기초가 물론 제일 끝단에 있는 소위 말한 탑다운으로 보면 매크로 경제가 위에 있지만 매크로 경제 바로 밑이 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저는 매크로까지 볼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는 산업의 분류랑 산업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제 채널을 아직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 산업 분석 관련돼서 이렇게 알짜 핵심 요양만 잘 정리한 책이 그 내학 대표님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냥 기본적으로 좀 3회독 이상 우리 수학의 정석 보듯이 정독해서 보시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 후공정 장비가 간다는데 후공정 장비 관련된 회사가 뭔지도 모르세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이 산업분류체 2024-2024 대한민국 산업분석 이 책 좀 제발 교재처럼 그냥 옆에 놓고 하나 사서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에도 산업분석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관련된 책 먼저 보시면 아 제가 이거 꼭 사실 지난달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거든요 그 책 먼저 꼭 보시고 강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떨결에 뭐 제 책을 좀 홍보를 하셨는데 아니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얘기했는데 깜빡해서 드디어 이제 말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A부터 Z까지 하는 주식 투자의 기초 하지만 기초가 탄탄해야지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 종목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기업보선 스터디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강좌 A부터 Z까지 해주는 또 스터디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수강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지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